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많은 이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60년생 가급적 멀리 나가지 말아라. 72년생 여행은 시기적으로 피하는 것이 길하다. 84년생 아피를 알 수 없으니 매사 주의해라. 다음은 쥐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61년생 경험과 직감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73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가 되리라. 85년생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하루이다. 62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74년생 자신의 행동이 옳다면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라. 86년생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마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빼도박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63년생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5년생 능력 이상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포기하라. 87년생 몸이 피곤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절대 물러서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과감히 밝히도록 해라. 64년생 육체적 정신적으로 쉽게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76년생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행동하도록 해라. 88년생 욕심내지 않는다면 평탄한 날이 계속될 것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금전건강은 모두 길하다고 할 수 있다. 65년생 아직 시기 상조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때가 오게 된다. 77년생 안정을 취하며 때를 기다리는 동안 휴식을 취해라. 89년생 어떤 상황에도 재치있게 행동해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주변 사람을 잘 단속하고 겸손해야 할 시기이다. 66년생 이를 대충 처리하지 말고 두 번 생각해서 행동해라. 78년생 이성의 말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운이다. 90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아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뱀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잘 관리해라. 67년생 타인과의 마찰을 조심해라. 79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91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좋은 일은 다시 오니 일시적 실패에 연연하지 마라. 68년생 뿌림만큼 얻을 수 있으니 노력하라. 80년생 공과 살을 잘 구별해야 한다. 92년생 소개팅을 하는 것도 좋겠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동료를 무시하지 말고 대우해 주어라. 69년생 위험이 근처에 있으니 주의를 늘 조심해라. 81년생 덕을 충분히 베풀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것이다. 93년생 세상을 혼자만 살 수는 없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좋은 동료를 만나면 조금은 힘이 될 것이다. 70년생 금전 운은 불리하고 다툼을 조심해야 한다. 82년생 너무 서두르지 말고 행동을 조심하도록 해라. 94년생 너무 운만 믿고 행동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이동을 줄이고 근신해야 되는 시기이다. 71년생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헐뜯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83년생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95년생 사람들을 만나도 집 근처에서 만나도록 하라. 94년생들에게는 집 근처에서 만나도록 하라. 95년생들에게는 집 근처에서 만나도록 하라.